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충북 최초의 컨벤션 센터 청주 오스코입니다. 2021년 9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45% 수준으로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만 9천 7백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짓는데 2천 3백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스를 520여 개 설치할 수 있는 전시장과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회의실, 미술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시설 건립으로 6천 3백억 원대의 경제적 파급과 3천여 명의 취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뷰티, 오창에 가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오송에 와서 같이 전시나 행사 때 같이 교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하지만 방문객이 머물 숙박시설이나 상가 점포 등 상업시설 확충이 큰 과제입니다. 지난 9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일대 상업시설 용지 2만 8천여 제곱미터의 개발 시행자를 공모했지만 아무도 은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수익구두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최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시설물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컨벤션센터 18곳의 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후발 주자인 청주 오스코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